아침식사의 장식 자체를 해봐요 야가치 못끽하지? 어떡하지? 안 아프나 지금 몸? 난 누가 뚜돌팬 것 같지 않은데? 아 이거 금사 큰 거다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시키면 돼 금사 큰 거다 이거 하자 홀클라만두 1, 바나나 1, 방구 2, 다크스 2, 미디엄, 미디엄 월덴, 바깥트 프리즈, 매티 톤 네, 감사합니다 다크스 2, 미디엄 월덴 야, 나 생각해보니까 어제 7주년이었는데 근데 반지 잃어버림 그러면 그 신에 계시다 아, 똑같은 말한다 우리 진짜 잘 맞네 근데 오빠한테도 아까 그 말하니까 오빠한테 그거는 새로운 거처럼 신에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A인 사이 맞네 이거 하지 않네 신에 계시다 근데 우리 둘 다 너무 신이 없었거든요 맛있어 맛이 어때? 맛있어 맛있어 우리 되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맞다 맞지? 전 사람을 물어봤어 햄버거 한 개 큰 거 하고 버킷 한 다음에 스테이크 툭 이렇게 하니까 툭? 툭?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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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내가 짜고 시키자 야, 이 큰일났다 이거 아니, 누가 이거 시키냐 야, 이 큰일났다 아까 고기도 큰 거 시켰잖아 어 그냥 할 수 있어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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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그냥 아무 데리보다 밖에 있었는데 이게 몇 살 거예요? 네 800 얼마 이거 진짜 큰가 보다 야, 이거 원천에 보여줘야 되겠어 이거 각이다 근데 그 과정에 거기 튀어나와 있는 거야 썰을까? 어 1인당 한 덩어리씩이다 그거 오빠가 좀 끊었어 나 이거 안 먹었다 나 이거 안 먹었다 이거 고장되나? 고장되면 고장해달라 하자 엄마 일단 먹었어 이거 진짜 안 된다 네 우리 립은 어떡해? 립도 큰 거 아니야? 립도 못 키치겠다 이거는 내가 지키다 내가 지키다 아니, 못 키에서 솔직히 내가 얘기해서 반올봐야 그거 우리 그거 아냐? 약간 유튜버 아니, 유튜버 인측 하자 먹방 유튜버 인측 하자 어, 어떻게 돼지 같다 아, 이거 안 먹었어 이거 다 먹었어 이거 다 먹었어 근데 좀 행복하긴 하다 행복하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, 이거 한 조각이 우리한테 보고만 크다 일단, 아빠가 끓여보라 일단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었어 이거 고기가 어떡하나 맛도 없고 저렴한 거 아 여기 ada 여기가 없는 게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뭐 그럴까요? 오케이 땡큐 귀여워 일단 이거 한개도 다 먹을 자신이 없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하나만 찍혀 이게 한개가 4인분이다 우리는 지금 12인분 4인분 8인분에 10인분 아 솔직히 두개 잡았다 이제 다 대파하겠나?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심각하다고 그랬다 몰라 니가 계속 안심하고 있었나? 나 찍어 나아 넣어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오랜만에 나온 거 봐서 마음에 안 돼 이거 갑자기 혹시 귀여워 그리 귀여워 그리 가자 맞나? 뭐야 어디서 배불러 내니 표정이 아니 아니 그냥 혼난다니 아 그럴 리가 없을걸 내가 얘한테 배부르다 그럴 리가 없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버켓에 뜨던 바가지 한 바가지 밉 한 바가지 밉 한 바가지 이거는 진짜 큰 거 개수정고 영화도 배울 걸 그랬다 너도 너무 뜨지 않아? 근데 이거 나온 순간부터 헛어순밖에 안 나오더라 와 그거 봐라 아 눈물 나 난 일단 너무 짧게 그려먹는 거야 그래 그거 당겨 이만했으면 걔는 이만하게 그려놔야지 한 두개 밖에 안 손으로 같이 찍어 응 센티를 적던가 사진 찍던가 내가 까막노리라고 들었어 나도 그럴 수도 있다 맞다 분명히 대무직만 해도 대무직 적어놨으니까 엄청 크다고 영화도 배워야돼 너무 예쁘다 계속 배워야되네 이거 이제 배워야되네 그거랑 이 세트에 이 세트에 일이 공격하기도 하고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 그저 다이어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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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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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나왔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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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